열정 스탑! 열정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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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 몽통몽 보고 지원하신 분 근데 맞아? 여기가 어디에요. 여러분! 곧같이 보여요! 곧같이 보여요! 스탑! 안녕하세요 뽐뽀뽐 뽀미입니다. 뽀송이 여러분들과 봉사했던 가기가 있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뽀미니랑 봉사했던 같이 해서 너무 신나겠다 해서 기대해서 왔는데 누구지? 아무튼 1차 봉사 잘 마무리해서 파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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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팬분들이 계신다! 미역개처럼! 제가 이제 도착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여기가 포천이거든요? 자차로 와주신 팬분들도 계시고 택시로 와주신 팬분들도 계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빨리 실천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미치겠다 나 바로 쓸래 나 바로 써 진짜 너무 오래 기다렸죠 괜찮아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분위기 뭐야 봉사활동 끝난 것 같은데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 뱀 분들 혹시 있어요? 판다도 아니고 뽀송이도 아니다 아가들을 위해서 왔다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로 굉장히 팬입니다 오늘 한번 뽀송이와 판다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두 군데로 나눠질 건데 다 들으셨어요? 네 오케이 장갑을 나눠드릴게요 선생님 된 것 같아 감사합니다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죠? 대형 대형 네 감사합니다 알아서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큰 거 큰 거 제일 큰 거 아니 감사합니다 진짜 이게 시작되는구나 벽돌 먼저 나를 건데 끌차에 담아서 벽 뒤로 갈 것 같아요 저건 벽돌이 아니라 유기향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머리를 써야 돼 오케이 아 금방 하겠다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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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저 뒤요 네? 어디 뒤요? 올라가야 돼요? 아니 아니 저 앞까지만 놓고 벽돌이 손으로 옮겨야 돼 목적지를 들어서 나 지금 현타 왔어 잠깐 더럽게 먹었네 와 근데 이거를 또 위로 옮겨야 된다는 게 진짜 대박이다 그게 진짜 거기서 시작이잖아 큰일 났네 문이 계속 연결돼 있어서 한두 명이 한번 잡아줘야 돼가지고 아 오케이 자 잡는 거를 여기 막냉이가 잡는 거 하기 오케이 막냉이 이렇게 하나씩 둘 다 할까요? 연탄처럼 10점 스톱 10점 스톱 10점 스톱 자 10초만 밴드 떠나갈 얼굴인가요? 왜? 야 너 집 만들어 주려고 한 거잖아 어? 어? 치우 씨 저랑 자리 바꿔요 아 잠깐만 와봐요 아하하하 치우 씨 살 더 빠지면 안 되는데 아 큰일났네 아 critically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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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타임 아 잠깐만 하나 둘 아 어떡해 여기다 그냥 내려놔요 끝 끝 여러분 곧 끝이 보여요 곧 끝이 보여요 아니 이거 마지막 아니야 이거 마지막 아니야 이거 마지막 아니야 들어줘 들어줘 여러분 곧 끝이 보여요 화이팅 오케이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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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아 다 옮겼네 진짜 다 옮겼어요? 대박 여기 빠르네 와 진짜 대박 우리 탈출해야 돼 이러다 나 죽어 다 옮겼네 자 오케이 우리 빨리 먹을까요? 네 빨리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송지님들 네 오늘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을 써야 돼 힘을 많이 움직이시는데 종이 님을 알게 되거나 매력에 빠졌던 이 포인트 아 왜 그러세요 진짜 왜요 진짜 진짜 그러지 마세요 진짜 너무 숙스러워요 진짜 체할 것 같아요 지금 못 먹고 있는 거 보이죠? 유일하게 지금 햄버거 드시는데 닭가슴스 어머 아 감자찌김이요 저렇게 먹으면 나는 삶의 낙엽 저 원래 그 뭐냐 다음 카페 팬카페 활동명이 뽐한테 바나나 뽐이었어요 아 나 아이디 다 들어보고 싶다 있어요? 팬카페 융범해 어? 융범해? 네 어 나 엄청 많이 아는데 보셨어요? 네 내가 연예인을 본 거 같네 무슨 얘기 있으세요? 저는 홈돌핀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진짜 좋아하세요 어 진짜로요? 어머님이요? 저 엄마 때문에 좋아하게 됐거든요 진짜로요? 저희 엄마 최애세요 저 이거 됐다고 하니까 자기가 가겠다고 아니 엄마 내가 갈 거야 어머 영상편지 영상편지 어머 어머님 어머 어머님 어머 미경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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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경여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오늘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갈게요 다음에 또 콘서트 오시면 저랑 인사해요 아 아 아 이거 세 마리? 네네 아 근데 이거 금일에다 두는 게 좋을 거 같다 그쵸? 자 어쨌든 오늘 1차적으로 이렇게 첫날 와주신 우리 뽀송이 여러분들 진심으로 진짜 오늘 몇 시간 했죠 우리? 다 6시간 정도 한 거 같은데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선 오늘은 한 세 분 정도 출구의 열쇠를 찾은 게 보이고요 아니 절대 아니란 말을 안 하는 게 너무 언니 아니에요 이게 없어 처음에는 제가 들어왔을 때 우와 초롱초롱한 눈빛이었던 그분들 근데 지금은 이렇게 힘들 줄 알았나요? 아니요 와 오늘 이건 정말 힘들었다는 거 있었어요 오늘 한 것 중에 이건 진짜 아 도망가고 싶었다 시멘트 나를 때 시멘트 나를 때 한 20kg 정도 될 줄 알았는데 40kg 적혀있는 거 보고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을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멍멍이 사진이랑 고양이 사진 멍멍 안 하는 사람은 나 찝을 거예요 멍멍 하나 둘 셋 멍멍 야옹 이거 소리도 내야 돼요 하나 둘 셋 야옹 자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인데 체력적으로 너무너무 힘이 필요해가지고 제가 오늘은 제가 지인 한 분을 꼭 좀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오빠 한 번만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떡유식 오빠 떡유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낙하산 복사 낙하산이에요 근데 진짜 저번에도 진심으로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빠 너무 감사하죠 저는 봄이 지금 컨디션은 괜찮아요? 너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안색이 진짜 누가 어제 누가 나를 이렇게 때린 줄 알았어요 인정? 오늘 힘만 써주면 됩니다 네 강아지들 볼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어차피 팬분들 계시거든요 아 진짜요? 인사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험살매 현장 같네요 맞죠? 시험살매 현장 안녕하세요 사실 우리 아까 봤잖아요 정말 이런 거 들으면 저 너무 마음이 찢어져요 텐트 치는 데에도 힘을 너무 빼버리셔가지고 어제 저의 눈물 콧물을 보고도 탈독을 안 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해볼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해보셔서 알겠지만 진짜 쉴 때 쉬어야 되죠 그래야지 좀 덜 힘들어 어제는 각오를 못했잖아요 그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더 힘들었잖아 너무 안 했어 각오를 지금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지금 여기가 조금 낮죠 탱탱이 고르면서 그다음에 이제 브로크를 저걸 갖다가 깔거예요 와 습하니까 땀이 더 난다 맛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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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 저거 신을 거면 훨씬 나아. 이쪽으로 발로 찾으실 수 있어요. 이거 물거리 좀 가져다주세요. 네, 네. 힘들지요, 목소리 아프고. 오빠, 후회해요? 아, 지금이라도 어떻게 통한가요? 부모님이 오늘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진짜. 아, 여기 벽돌이 없네? 네. 어머. 벽돌이 없으세요? 네. 어머, 어떡해, 할아버지. 아, 이게 150개인데, 이게? 입꼬리가 올라가네. 어머, 어떡해, 할아버지. 내 손을 용접할 것 같은데? 이 그릇에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내려가버려요. 오빠, 이거하고 이것을 떼서 여기다가. 선호가 왜 무거운 것 같은데? 이 구멍이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이걸 갖다 붙여야 딱 맞죠.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오빠? 네. 오케이. 이게 부셔셔요? 여기 다 부셔요? 엄마. 아니, 이거 깨지고 있어요, 지금? 아, 진작에. 곧 6등급자 나올 것 같은데요? 어, 진작에. 누구랑 싸우는 것 같아. 이야. 예쓰! 그래, 와우! 오늘, 오빠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와우! 야구를 한 이유를 오늘 알았습니다. 백돌을 깨기 위해서 야구를 했네요. 아, 규식 오빠. 아, 규식 오빠. 아, 보고만 있었어요? 아, 드디어 이틀만에 이렇게 맞추는 작업까지 끝났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이 카펫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애기들이 배변을 보거나 하면 치울 때도 불편하고 계속 악취가 올라오고 그래서 여기를 벽돌로 해서 이 위에 시멘트 작업을 조금 하면 물로 이렇게 조금 씻어낼 수도 있고 거의 다 끝났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어저께 문 쪽 문 하나 설치하는 것도 작업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나머지 마무리 끝까지 잘 한번 하러 가보도록 하자. 자, 여기가 어저께 작업한 문인데 원래는 이런 문이었거든요. 고장도 되게 잘 나고 너무 위험한 거 아니긴 했는데 이번에 주문해서 바꾼 문을 설치한 게 이 문입니다. 완성이 된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제 애기들이 여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안전을 위해서 나머지 문들도 많은 분들이 와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봉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우리 뽀송이 여러분들 소감도 한번 들어보도록 가볼게요. 와, 장난 없어. 나 진짜 솔직히 지금 죽을 거 같아. 나 다시 엄마 보고 싶어요. 이제 소감을 들어볼 텐데 오늘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 힘든 거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가장 많이 느낀 점 좀 알려진 곳 말고도 이런 데도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다고 제가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많이 알리도록 하죠. 네. 자, 다음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셨다고 했는데 왜 봉사를 계속하게 되신 이유? 평일에는 정말 많이 없고 그게 제일 문제죠. 그때 시에서 뭐 지원 받는 것도 없고 여기가 한 번 왔는데 너무 정이 가고 더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뒤에서 정말로 애기들을 돌봐주신 천사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믿음이 갔어요. 믿고 오늘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도망가지 않고 와주셨던 자, 세 분 앞으로도 올 겁니까? 오겠습니다. 목소리 작심이 나올 겁니까? 오겠습니다. 행복했던 적 밥 먹을 때 아, 내가 여기서 힘들었을 때만 얘기했던 것 같아가지고 저 벽돌 나르는데 만져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너무 좋았습니다. 아, 그때 좋았어요? 네네. 그래, 이렇게 행복한 순간들도 진짜 많았어요. 마무리로 그... 얘기 아직 안 했잖아요. 그 닉네임 아, 닉네임 정이 오셨어요? 아까 그 닉네임 혹시 지으셨습니까? 자, 내일 한 번 자, 숙제로 저 기대 더 해요, 내일이면 어제 밤새가면서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이야, 기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다 닉네임은? 네. 판다 닉네임은? 판다 닉네임은? 천사가 내려왔나 봄. 아, 천사가 내려왔나 봄. 나이스! 괜찮은데요? 자, 뽐뽐뽐뽐 엔딩랜트 뭐예요? 우리가 누구? 누구? 아, 잠깐만. 뭐야? 이거 맞아? 뽐뽐뽐뽐보고 지원하신 분들 맞아? 뽐뽐뽐뽐뽐뽐미였습니다. 그쵸? 지금까지 뽐뽐뽐뽐뽐미였습니다. 멍멍으로 하죠. 지금까지 뽐뽐뽐뽐뽐미였습니다. 멍멍! ços hyung 멍멍 아멘